자, 시작! 하, 따! 어디 보자. 오리아나도 은근 똥배 있는 거 같지 않아요? 이러니까? 자세가 저러니까 은근 똥배 있는 거 같애. 가자! 랭거 정글이네. 아, 그럼 갱은 좀 바르지 않고 해야겠다. 애니시비르가 꽤나 골치 잡은 조합이긴 한데. 네. 가자! 절앱, 절앱 싸움에는 쓰레시가 그래도 짱이니까. 아, 근데 베인이네. 느딤베 조합이 좋은데? 이게? 일단은 확인을 해두고 있자. 이게? 막상 이, 이, ㅋㅋ 이게 침대 밑이 무섭니까 내가 있었지 얘네 왜 이래? 차단이 답이다 아 베인이 스펠이 하나도 없는데 아 아 질교가 안 돼 아 고통의 잔소리가 자 지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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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야겠다 운역 상당히 좀 골치 아픈데 아 아 계속 다른 라인에서 킬이 나오니 안전하게 해야겠다 안전하게 해야겠다 아 크 아 샤 샤 샤 샤 샤 샤 샤 아.. 넌..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거냐 흠.. 침을 미치면서.. 내게 없었었지 하하하하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켜 힘들다 힘들어 롤 힘들어 롤은 멘탈 게임이야 뭐에요 저게?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만두 아니에요? 내가 익힘 먹긴 했는데 아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게 키 먹은걸로 괜찮을리가 없는데 흐으 온다 아! 이게 거리가 안되네. 됐어. 아! 고통의 샷 소리가 잠끼지옵가다. 우와. 잠깐만요. 이제 시야석을, 시야석을 가자. 가자. 시야석을 일단 사고, 시바를 산 다음에 저쪽이 지금 위험요소가 일단 오리아나인데 뭐야, 얘 어디가? 쓰리씨 왜 이렇게 조정이 안되니? 조정이 안되니? 조정을 잘해야되는데 왜 조정을 못하니? 잘해야될. 너무 좀 안되네. 됐어 이 정도면 흐으으으으으음 신발을 사고 이선마가 괜찮긴 하네 이선마가 괜찮긴 하네 더블킬 더블킬 어이구 쏘리 건들면 안되는거였는데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옹해 야디야 승천에 부족을 가냐 옹 와 카직스 딜 봐 아 이거 극딜이네 저기 탱이 그럼 라모스 하나야? 라모스가 꽤 잘 크긴 했네 네 싸우면 안되는데? 나 궁이 없는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음.. 베인이 집 갔다 온다고 하고 리시나 도와주면서 랭가의 캐리력을 좀 더 도와주자 랭가의 캐리력을 좀 더 도와주자 은밭 영원도 먹어주고 이거 이거 핑화를 제거해줍시다 이게 제일 굳이 아팠어 오케이 용이 잠깐만요 용 한 번 확인해 보자 자, 탑에 다 있다. 용. 아이, 아이, 좀, 좀만 늦게 타지. 글쎄, 용 챙기면 충분히 이동 보고.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케이, 용진 시간도 잤고. 음, 집 가면은 그게 나오긴 하는데. 라 라 라 라. 미니랑 없었으면 진짜 잡을만 했을텐데 미니랑 없었으면 진짜 잡기죠 흐흐흐흐흐흐 개그다 이거를 사고 어서오렴 모비를 모비를 사야겠는데 일단은 모비를 살 돈이 없으니까 좀 이따 사야겠다 승천의 부적을 먼저 가겠습니다 승천의 부적이 쿨감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가주고 어라? 이거 사슬 채찍이 몇초더라? 8초 아닌가? 2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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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 아 그러니? 제가 질문은 좀 이따 받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게임 끝나고 안녕 랭가도 야 랭가도 미쳤어 쟤놈 뭔데 전설이야? 아 내가 좀 더 빨랐으면 어시퍼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랭가가 제일 잘 컸네 아 나 어디가 일단 신발 사러 가야겠다 신발 사고 핑하르란 사고 아니 사미 뭐야 잡았는데? 뭐야 잡았는데? 와 쟤네 진짜 싫겠다 전설의 주현 탑은? 핑하 핑하가 엄청 많네 다 제보해줍시다 핑하 풀상 피는 양호를 핑하다 지워야지 핑하 이어 아.. 아.. 너리 여왕을 함께 하겠네 이 시간 전선의 침! 불탈을 파괴했습니다 어..CVC여 죄송합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안뇽 어우 쎄다 위의 해석을 가져주겠습니다 좋아 이제 대충 풀템은 거의 나왔구만 지금 저기서 제일 위험한 애가 일단 AP템 하나를 가자 나옵니다 공격 24.46 24.46 쟤네! 가벼운? 쟤네! 스탱!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벤시 갈래. 아 얘 왜 안가집. 치. 얘 몇 번을 살리는 거야. 이거 음정자 망토 가자. 가자. 음정자 이거 음정자를 좀 가가지고. 이게 좀 AP가 좀 강하니까. 이야. 게임은 끝났습니다. 크. 랜가봐. 니가 죽으로 태어났고 또 태어났다. 아음. KG1이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 바텀 바텀에서 이게 랭가가 너무 잘해져가지고 와 랭가 봐 12킬 0드 사우시야 잭스 얘 뭐야 어둠간 게임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한번 데일링을 볼까 랭가가 짱이겠지 역시 베인도 잘 넣었네 이게 어시는 제가 1위입니다 내가 킬 잭스 게임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